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서승환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고요. 논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Self-Supervised Learning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조금 해석하는 방향의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논문을 처음 살펴보면 우선 Self-Supervised 모델이 최근에 프리트레인을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역시 신클리어 버전 1, 2, 비올 이런 대표적인 논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Self-Supervised Learning 자체가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다운스트림 테스크를 위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에는 다소 노이즈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이즈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시각화를 하는 그러한 연구는 부족하지 않나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Self-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학습한 모델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해석을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본 연구에서 발견을 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논문의 90% 이상이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전에 Self-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학습한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자면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스페스틱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지 전체로 봤을 때, 데이터셋 전체로 봤을 때 비중이 굉장히 적은 그러한 리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소수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가지고 있는 텍스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텍스처나 컬러 같은 게 있다고 나와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직선이나 곡선, 이러한 모든 이미지에서 가지고 있는 텍스처나 아니면 대부분의 이미지에서 가지고 있는 컬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정 클래스에 속한 이미지에서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리프레젠테이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디스크리미나티브 피처라고 부르겠다라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 한 번 더 말이 나올 텐데 상당히 좀 직관적인 분할이다라고 저는 이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나티브 피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디스크리미나티브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인포마티브 어트리뷰처를 굉장히 잘 하이라이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레이블 없이 학습을 하죠. 저희가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자체가 이제 레이블 자체를 데이터셋에서 생성을 하면서 모델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클래스에 대한 레이블 없이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 스트림 테스크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정분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더라 이 디스크리미나티브 피처가 두 번째 꼭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나티브 피처를 사용을 하면 잘 사용을 하면 다운 스트림 테스크의 성능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레프리젠테이션을 50%로 압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한 게 있어서 실험 결과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마 메인 피규어로 볼 수 있는 피규어 1번인데 메인 피규어를 보시면 행이 샘플리 프리젠테이션이라고 나와 있고 열이 피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히트맵에 대해서 하얀색으로 갈수록 0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0.5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레즈넷 아마 베이스라인이 레즈넷 18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리프리젠테이션 자체가 512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리프리젠테이션 샘플에 이미지 한 장이 되겠죠. 이게 이제 볼드 검정색 박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세로로 열 기준으로 빨간색 박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피처의 인덱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2차원 중에서 11번째, 27번째, 175번째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번 피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몇몇 샘플들에서 0.5의 값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11번 피처도 마찬가지로 여기 검정색 사각형 표시된 샘플에서만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샘플들에서는 거의 0에 수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175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도미넌트한 색깔, 짙은 색깔은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샘플에서 다 0이 나오는 건 아닌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엿게 0.23 정도 되어 보이는 값들이 모든 샘플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의 특성에 가보시면 2번 꼭지, 대부분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175번에 해당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인 피규어가 되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해석 말고도 이제 논문에서 한 가지 더 말을 하고 있는 게 생각보다 리프레젠테이션 피처가 굉장히 스팔스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역이 값이 0에 수렴하더라 라는 말도 논문 전반에 걸쳐서 몇 번씩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피규어를 보시면 이 피규어가 이제 피규어 2번이 되겠는데 피규어 2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표시를 했었던 11번 인덱스, 27번, 333번, 301번 그리고 175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샘플 클래스에 있는 샘플의 퍼센트 이렇게 이제 나타낸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같이 봐 보시면 11번이나 27번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나와 있는 이 배치 사이즈가 될 텐데 뭐 배치 사이즈 내에 있는 걸 보더라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어 네 좀 도미넌트 되어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해당 클래스에 속해 있는 샘플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죠. 거의 80%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클래스 네 레이블이 없이 학습, 클래스에 대한 레이블 없이 학습을 하지만 정볼류에 굉장히 매우 큰 많은 영향을 준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네 이런 느낌이다. 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75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체 데이터셋, 데이터셋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어 거의 모든 이미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다. 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특성들이 있더라. 라고 그 피규어 1번과 2번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의 특성은 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디파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논문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li 자체가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인데 j가 컬럼 인덱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hi가 i번째 샘플에 그 512 차원짜리 벡터 리프리젠테이션 벡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mui가 hi의 평균, sigmai가 hi의 표준편차라고 보시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그리고 epsilon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논문에서는 4로 지정을 했더니 가장 성능이 좋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로 떴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i번째로 도는 거니까 여기 첫 번째 검정색 박스를 i12라고 봤을 때 여기서는 j가 27일 때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 바이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가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으로 이제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에 대한 선택이 되겠는데 아래 그림에서 가운데 영역을 사용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레이블 정보가 없이 추출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것들은 이 값을 가지고 이제 기준 삼고 있는 건데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그 굉장히 이미지 스페시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요거는 좀 이제 도미넌트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로 사용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각 그 모델별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모든 이미지에서 나오고 있는 피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롱 액티베이션이 되긴 하지만 어 너무 많은 클래스에서 어 좀 액티베이션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의 역할로는 부적절하다 라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사용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피처 세 가지 논문에서 저자들이 주장을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는 인포마티브 어트리브트를 하이라이트 한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실험 결과를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피처 27번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로 볼 수가 있는데 그라운드 트루스가 로빈이라는 세일 때 뭐 요거는 이제 해당 이미지를 넣으면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잘 예측을 하고 해당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다른 세 종류를 이제 어 프레딕션을 하게 되는데 27번 피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66번 피처를 가지고 이제 액티베이션을 했을 때는 뭐 다음과 같이 배경을 보고 오브젝트를 전혀 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뭐 요러한 그 액티베이션의 값이 0에 수렴을 인포마티브 피처 자체가 클래스를 뭐 오블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포마티브한 어트리뷰트를 하이라이트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레이블 없이 학습을 하지만 정분류에 매우 큰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은 베이스라인을 봤을 때 이제 왼쪽이 정분류를 한 거고 오른쪽이 오블류를 한 건데 정분류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리프레젠테이션의 평균값 클래스들의 정분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정분류된 샘플들의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에서의 512차원짜리 리프레젠테이션의 평균값을 가지고 히트맵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 클래스에 대해서 좀 이제 액티베이션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 인덱스들인데 아까 봤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인덱스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래스파이드 리프레젠테이션을 봤을 때는 특별히 이제 도미넌트 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퓨스코어 레귤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를 사용을 하면 다운스트림 테스크의 성능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50% 압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사이즈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고요 여기는 타븐 업그러쉬 이미지넷 100에 대해서 이미지넷에서 클래스를 샘플링을 해서 이미지넷 100에 대한 이제 데이터셋으로 그 인퍼런스를 진행을 했을 때인데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모든 그 상황에서 네 똑같겠죠 똑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리프레젠테이션 사이즈를 줄였을 때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를 줄이면 뭐 50%까지는 컴퓨러티브하다 라고 저자들은 봤던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뭐 특별한 주장은 없는데 그냥 50% 정도까지는 다 그 성능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혹은 트레이드오프를 할만하다 라고 이제 논문의 저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랜덤 피처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성능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논문의 그 그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큐스코어 라는 건데 어 셀프 슈퍼바이지드 큐스코어 라는 것을 이제 좀 주장을 하고요 큐스커를 정규화텀으로 사용을 해서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하면 좀 모델 성능이 크게 올라가더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위에 부분만 보시면 요건 심클리어 학습을 하는데 로스턴이 되겠죠 요건 심클리어 제가 학습을 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정규화텀을 이런 식으로 큐가 여기서 이제 큐스코어가 되는데 요 i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샘플별로 그 큐스코어를 산출을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큐스코어가 특정 Threshold 알파보다 작거나 작을 때 인디케이터 펑션을 통해서 람다만큼 정규화가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스코어 자체가 이제 어떤건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큐스코어 자체가 높으면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가 존재한다 아니면 좀 강하게 존재한다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논문에서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요 이미지랑 같이 보시면 우선 li와 d같은 경우에는 d가 데이터셋이고요 li가 앞에서 보셨던 그 네 여기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노테이션을 그대로 이제 통일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에 있는 그 i번제 샘플에서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의 셋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네 이 앞에 term 자체가 그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뒤에 term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번제 샘플에 리프레젠테이션 hi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 그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L1 레귤라이제이션 네 이 되겠죠 요거를 통해서 스파시티를 좀 고려를 하려고 했다 라고 논문에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hi에 대해서 j 실질적으로 그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어 i번제 샘플에서 그 어 어 디스크리미너티브 리프레젠테이션의 셋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j들의 실질적인 값의 summation 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요러한 값들의 summation 이 분자로 올라가고 밑에는 요러한 이제 셋 곱하기 요 샘플의 l1 이제 l1 l1 regularization의 값이 곱해진 요 값이 분보로 들어가서 네 q1 qi 값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도 샘플별로 요 qscore 나오게 될 거고요 요 qi를 통해서 인디케이터 펑션을 해서 정규화 텀으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결국 이제 qi를 높이도록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모델이 디스크리미너티브 피처를 많이 갖도록 강제를 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 데이터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이제 성능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어 사실상 이제 올라가는 정확도의 폭을 생각을 하면 어 조금 말이 안되는데 정도의 성능 향상 폭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셀프 슈퍼바이스드 모델들에서 그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 자체를 좀 많이 발달을 하고 고도화하는데 지금의 연구 동향이 좀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데 어 사실상 그 내부에 노이즈 리프레젠테이션이 또 좀 많은 것 같고 이게 해석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 논문을 만들어 봤다 라는 이제 메타 AI에서 나온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드렸었고요 어 해석 뿐만 아니라 큐스코어라는 걸 제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규화 텀으로 사용을 했더니 다운 스트림 테스크에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거 국한적인 실험 성능 밖에 없긴 하지만 최소한 클래시피케이션 자체는 매우 성능이 크게 올라가더라 라는 것을 보여준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